두 가지 관점에서의 기준을 설정해서 녹화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은하수 직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솔 드디어 움직입니다. 엉덩이 무거운 한솔 하나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솔루션을 오늘 매매사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편입이 안 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자를 조금 버겁다 하시더라도 발생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거래량이 천만주 수준 실려있고 5만원대 위쪽에서 편입을 했었고 5만4천원 50위 신고가에서도 했고 5만7천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 오늘 거래량을 터뜨려주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 비중의 하나솔루션 5만1천5백원 25% 유지 비중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신규 편입자의 경우에는 15에서 20%까지 5만1천5백원 기준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하고 차이는 하나솔루션을 문자를 발송을 해도 외부에 계실 때 잘 대처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을 듣고 이거 오늘 거래가 터졌으니까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구나. 만도의 경우도 이거 편입의 기준 설정되는구나. 현대위아가 어제 생각했지만 만도도 충분하구나. 그런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만도도 지금 문자를 보낼 거예요. 만도를 지금 보낼 겁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자가 많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사실. 만도 같은 경우에 어제도 핸드 모비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드렸는데 만도 비중이 우리가 10%를 꽉 채우고 있어요. 3만원대에서부터. 유지를 하고 있고 방송에서 얼마나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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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를 합니까. 10% 유지고요.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 마지막 매수자인 나간 게 5만 7,700원에 나갔었어요. 만도요. 6만 8천원에 나갑니다. 6만 8천원에. 6만 8천원에 신규 편입자 5% 편입. 그리고 목표는 7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상향을 해드리는데 그 기준 설정 범위를 다시 가져가야겠죠. 목표 상향 7만 5천원. 그리고 장중에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지금 6만 8천 5백원니까 신규 편입자의 기준이잖아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잖아요. 신규 편입자의 경우 5% 추가. 10% 편입. 그죠? 그러면 완전히 신규 5%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현대차 나갈 때 이미 6만 7천원인가 6만 5천원이죠. 6만 5천원에 편입기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뭘 건드려도 다 올라요. 두산중공업. 오늘 하나솔루션이 또 나갔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손을 안 댔는데 지금 거래량이면 천만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천만주가 터지는 거래량이니까 우리가 HMM을 전량차익 실현해서 좀 여유가 있잖아요. 숨 쉴 수 있는. 그래서 두산이 지금 20%인데 한 가지 진짜 철저하게 당부드리는 거는 신규 가입자가 문제예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지금 잘 배분을 하고 계시고. 그죠? 두산중공업 20% 비중 유지. 두산중공업 현재 가격 얼마? 14,750원. 조금 더 일찍 들였을 수도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는 20% 꽉 채워 갖고 있고 그리고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서는 천만주의 기준 거래량을 보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천만주 정도 실리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15% 편입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를 16,000원 16,500원까지로 더 상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제 여기까지 기준에서 문자를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까지 설정을 해드리는데 종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설명을 그렇게 해서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만두도 그렇고 야우 뭐 만두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골이 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없으신 분들은 추가 편입이 기준이 되죠. 이건 뭘 건드려도 다수익이네. 셀트리온 정도만 이제 불확실성 일정 범위 해소됐다 기준 보시고 문자 너무 많다 하지 마세요. 오늘 문자 뭐 읊어볼까요? 개장처부터 셀트리온의 매수 그리고 이제 매수당가 안 와서 한 단계 윗가격에 이제 기존 물량 20% 비중에서 5% 추가가 된 거고 현대차 20만 8천원의 매수 그 다음에 21만 1천원 돌파해서 21만 2천원의 추가 편입 그죠? 그리고 아이닉스 12만 5천원 뭐 신규 편입 그리고 삼성전기 같이 이제 묶어서 편입 IT가 눌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IT가 눌려서 시장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현대차 고점 뚫고 나서도 눌려 버리잖아요. 하나솔루션 고점 뚫고 나서도 5만원 초반으로 또 눌려 버리잖아요. 안 돼요. IT는 못 가면 횡보해야 돼요. 못 가면 횡보. 이건 뭘 건드려도 다 가는 장애인데 이걸 뭐. 거기에 이제 신규적으로 기존의 물량 다 갖고 계시는 건데 신규적으로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만도 두산중공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팝업창부터 올려주세요. 팝업창부터. 아침에 오자마자 무조건. 그래야 뭐 녹화를 할 때 팝업창을 띄우든 말든 하지. 그렇게 해서 아침에 몇 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뭐 다른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은 하시는 업무 부분부터 이제 좀 설정을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의원님들은 정의원님들 대로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다 어제처럼 종목별로 또 쪼개가지고 전략 기준을 다 잡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지. 왜 조금 전에 안 드리고 물론 하나솔루션 문자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드린 것도 있는데 왜 안 드리고 한 템포 뒤에 드렸는지 거리량 딱 200만 주 넘을 때 드렸죠. 그게 9시 28분 이었단 말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9시 반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9시 반까지 거리량이 얼마? 9시 반까지 거리량이 전체 거리량의 20%를 설정한다. 전체 거리량 20%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200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만 주의 거리량이 실릴 수 있다. 천만 주의 거리량이 실린다는 거는 가장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거리량 천만 주를 넘기는 기준점이 된다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대로 교육받은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대로. 아무 내용 없고. 이렇게. 9시 10분 9시 반. 9시 반에 20만 주 그러면 100만 주일 때 20%면 20만 주잖아요. 두산중공업은 천만 주가 실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계속 거기서 팽팽히 돌려야 돼요. 돌려서 거리를 계속 밑에서 터뜨리고 가야 돼요. 오래간만에. 천만 주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터지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하면서도 가져가는 이유가 수급이 뒷받침된다고 그랬죠. 수급이. 수급이 뒷받침되는데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 미끄러져 내려온 심리적인 요인이 뭐예요. 9,900원대? 만 원 이하의 설정된 범위의 흐름. 어떤 게? 유상증자 물량이. 그럼 그들은 권리락 안 받았어요? 팔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결론적으로 이 17,700원 돌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적으로 이제 16,000원 목표에서 16,5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살짝 상향을 해드린 거고 목표 주가는 당연히 계속 상향합니다. 거래가 터지는 순간. 거래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먼저 설명 듣고 들어가는 거 하고 문자반은 좀 죄송스럽지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문자반은 이 설명을 로컬을 또 보셔야 되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업로드 되고 나서 한참 뒤에 보시는 거고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문자반은 같이 이제 문자 받고 매매를 하시는 건데 이거 왜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고 우선순위를 얻다 둬야 되는지 고민하실 수 있고 거기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요. 이거 이제 20분 정도 녹음하고 다 올라간 다음에 문자도 이제 못 받으신 상태에서 15,000원 이상 이런 가격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 거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14,400원, 500원일 때 이미 동림께서 두 중 14,000원에 편입했어요 20% 편입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도 6만 5천원에 매매세는 기준이 잡히고 하나솔루션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니 문자반은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문자반도 차분히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솔루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가격이 밑에 있어도 안 사요. 왜? 움직일 때 사야지. 아무리 주력이고 비주력이고 나만이고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오늘 하나솔루션의 거래량이 이렇게 되면 최소 500만주 600만주 터지겠는데요. 근데 결론은 천만주가 터지게 생겼어. 천만주면 5천억인데요. 5천억이면 매수. 5만 3백원 매수. 맨날 받던 가격이 4만 7천원대 6천원대 4만 8천원 9천원 어제 종가 4만 9천원대 다 좋아. 매수.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잖아요.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거 얘기해 봐요. 기아차 거래량 없잖아. 약 봐. 현대글로비스 지금 16만주면 거래가 사실상 안타깝게 좀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적지는 않아요. 현대글로비스도 저 정도면. 그리고 거래량 없는 게 뭐예요? 2,3,1% 3% 오르지만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억 주가 넘게도 터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달달달달 애워져야 돼요. 우리 방안에 와 선배님들 고수이신 분들 너무 많아요. 부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잡혀요? 선배님들 고수가 많아요. 부럽습니다. 어떤 기준이 잡히냐고. 어떤 기준이 잡혀요? 전부 그분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꽤 차고 계세요. 두산중공업이면 두산중공업에 꽤 차고 계세요. 이거 거래 터지는데 움직이는데 매수. 움직이다 말아. 에이. 체크 시련. 이게 빠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종두가 옆에서 도움을 드린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IT 쪽에 하이닉스. 압박님 만두 대박입니다. 오늘 계속 올라가라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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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플러스 전환 됐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 전환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수 어떻게 될까. 미친 듯이 돌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기는 나머지 폭등이지. 지수가 가야 간다고. 몸소 겪어보잖아요. 지수 눌리니까 천하의 현대차도 눌리잖아요. 지수 빠지면 인덱스 속에 연동되는 매도 물량이 일부씩이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또 심리적으로도 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HMM도 급격히 줄었죠. 넷마블도 솔직히 좀 안타깝지만 거래가 없어요. 이런 경우들은 변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해석을 좀 해보시고 하이닉스의 신고가 이후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결국은 신고가 어제 사상 최대 신고가 12만 8천 원 주고 12만 8천 원 넘기면 어떻게 할까요. 윤정도가 강영매수 집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 좋아라. 오늘 또 날로 먹게 생겼네. 큰일 났네. 우리 1472님 포트부터 해서 전부 봐드려야 되는데 이거 10시 넘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 완전히 뭐 날로 먹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11일 날 가격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자반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만기가 좀 다다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문자반하고 우리 VIP 라이브 방송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가입하셨던 단가가 있으실 거예요. 1년 되신 분들은 1년 전 단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기분도 좋은데 서로가. 그렇죠. 오늘 뭐 박셀박셀 피플피플. 어우 피플 바이오가 드디어 움직이네요 했더니 아까 7% 8% 얘기했는데 14%야. 단기 공략 주면 고 바이오랩 어제 야간 교육하고 고 바이오랩 25%야. 아 좋아. 정신나간 것 같아 윤정도 같고.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내가 좋나? 여러분들 계좌 빨가니까 여러분들이 좋지. 그냥 아침에 탁탁 꼽아드리는 게 종목 많은 것 같은데 235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 조단위 이상의 대형주에서 하나솔루션 만도 두산중공원 오래간만에 움직임 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가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현대차의 움직임이 어찌됐건 어제의 고점을 넘겨주고 고 바이오랩 상한가에 다다르고 비플바이오 15% 땡큐하죠. 결론적으로 오늘 방송할 게 많겠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기준. 대기하고 계세요. 하이닉스 녹화하면서 또 메스센 또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고점을 넘기면 나가야죠. 오전에 메스센을 드리는데 윤종도조차도 눌려있을 때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천천히 나갑니다 했는데 지금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500만 주만 실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800만 주가 실려졌어요. 그럼 8, 8, 6, 6, 6, 50만 주만 실려주면 돼요. 650만 주에 10시까지면 30% 비중이 실리면 되죠. 650만 주에 30%면 200만 주 정도 실리면 되죠. 지금 130만 주니까 20분 동안에 만약에 12만 8,000원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는 순간 얘는 거래가 더 수반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 대박. 대박. 대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650만 주 이상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신고가 랠리 나오고. 1차 목표 주가 상향했어요 다시. 1차도 아니지 목표. 1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비중까지 13만 5천 원 이하에서는 30%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도 어제 많이 산 거고 오늘도 많이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갭 목표가 16만 원, 18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16만 원 1차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등록 범위에서 추가 편입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삼성전자가 조금 눌려져 있을 때 행복한 흐름이 납니다. 그래서 11만 8천 원이 넘겨지면 들어갑니다. 어제 기준에 현대차도 21만 1천 원이 넘겨지면 들어간다 했는데 딱 찍었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넘겨져야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 템포 위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아싸가오리 아싸가오리 그렇게 하시고 상황 봐서 이제 조선주도 오늘 골이 달리거나 내일 은봉이 눌리거나 그러면 그때 돼서 차익 실은 여부 결정을 지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수익 기준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 대박 만두 대박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하나하나 전략 기준은 다시 잡아서 또 녹화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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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